안녕하세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는 책 해주세요. 동그라미 해주시면서 보세요. 1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번이죠? 5번. 맞죠? 그렇죠? 1번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다고 하면 돈이 나갔죠. 거래 맞죠. 그렇죠? 비품을 외상 구입하고 대금은 지급 안 했다. 마찬가지로 자산의 증가. 그렇죠? 현금 배당을 받았다. 거래 맞고. 상품이 소실되다. 이것도 자산이 감소됐죠. 주식 배당을 받는 것은 거래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주식 배당을 받았다. 거래 아니다. 그렇죠? 2번. 2번은 주식 사체네요. 사체를 샀다가 팔았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자 취급일이 매년 말입니다. 그렇죠? 매년 말. 12월 말일이죠. 그렇죠? 이때 이자 주는 날이다. 이날이 이날이다. 같이 보면 됩니다. 하루 이탈은 우리가 일할 계산 안 하니까. 아무 관계 없죠. 그렇죠? 이날 이날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 미만은 절사 하죠. 월할 계산 1개월 계산하는 것이다. 월 계산 1개월 계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하루 이탈 관계 없으니까. 언제 샀죠? 4월 1일 날 샀다. 그죠? 은을 샀다. 샀다가 10월 1일 날 팔았다. 그렇죠? 10월 2일 날 팔았잖아. 저분 팔고 이익을 어느 받느냐? 이 문제냐. 그렇죠? 그죠? 4월 1일 날 샀다. 110만 원 주고 샀다가 10월 1일 날 팔았는데 120만 원에 팔았다. 그럼 10만 원 이익을 받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자 직업일로부터 내가 취득하는 이 날까지 이 경과에 대한 이 이자가 있잖아. 그렇죠? 이걸 무슨 이자? 발생 이자라 합니다. 그렇죠? 이 이자는 공제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 금액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잖아. 경과 이자. 이걸 공제해 줘야 되겠다. 그렇죠? 빼주고. 알겠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도 여러 번 풀어 봤습니다. 빼주고. 이자를 빼야 그게 채권에 대한 처분소리가 알 수 있지. 이자 부분을 제외해야 되니까. 이거 1월 2월 3월 3개월이네. 이거 빼야 된다. 석 달씩 빼면 되고 계산해 주면 되고. 이걸 또 빼야 돼. 여기도 이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도 이자 포함되어 빼줘야 된다. 120만 원씩 빼야 되는데 이게 처분할 이자 몇 개월일까요? 이게 문제잖아. 그렇죠? 몇 개월이죠? 일단은 보세요. 팔았다. 그렇죠? 이 이자가 이 날부터 이 날까지일까요? 1월 1일부터 이 날까지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자가 기간이. 이거 팔았을 때 이자 포함되어 그랬잖아. 이거는 이 날부터 이자 맞잖아.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알겠죠? 항상 우리가 이자 직업일로부터 사고 파는 날까지니까 여기 9개월치를 빼야 된다.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날까지 이자 주고 샀잖아. 그렇죠? 이자 주고 샀다가 A라는 사람한테 이자 주고 샀다가 이 날 B라는 사람한테 팔았잖아. 팔 때 이것만큼 받아야 되잖아. 내가.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자를 갖다. 이게 다 내 이자니까. 내가 받을 이자니까. 이거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여기 내 몫이잖아. 지금. 이만큼 떼줘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항상 이자 직업일로부터 사고 파는 이 날까지. 사는 날까지 처분하는 날까지. 이게 기간이다. 아세요? 이자 직업일로부터 사고 팔고. 알겠죠? 9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면 끝난다. 그렇죠? 이게 3개월분 이자. 9개월분 이자 계산하면 되니까. 이자라는 것은 항상 기본 액면에다가. 액면이 얼마죠? 100만원. 100만원에다가 거기에 이자율이 몇 프로? 10%네. 그렇죠? 0.1에다가. 3개월이다. 12분의 3 석 달. 그렇죠? 얼마? 2만 5천원. 이거는 9개월. 12분의 9 하면 되잖아. 그렇죠? 12분의 9 하니까 얼마죠? 7만 5천원. 그래서 110만원에서 빼면 107만 5천원. 이거 빼니까 7만 5천원 빼고 나면 112만 5천원. 이걸 사채의 그거죠? 실제 지도원가다. 그 107만 5천원에 샀다가 112만 5천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생겼죠? 5만원 생겼네. 이익 5만원이다. 답은 1번. 알겠죠? 1번이다. 이자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어려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어려 문제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보면서 다음 나오면 안 틀리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한 번 실수하는 건 괜찮지만 다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틀린 건 다음에 틀리면 안 되고 이런 모양 문제다. 아시죠? 그렇죠? 지금 틀리는 관계 없습니다. 연습이니까. 자꾸 실수하면 안 되지. 또 실수하면 안 되고. 자산에서는 우리가 현예주, 외상금, 그리고 기타. 그렇죠? 현금, 외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렇죠? 부채. 부채하면 사채, 중당부채. 그리고 자본, 주식. 그렇죠? 수익과 비용. 공사, 이익과 하는 것. 원하면 여기 회계 변경이 있더라. 변경. 변경도 있고 틀린 거 고치잖아요. 그렇죠? 오류 수정.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하고 분석이 있죠? 이게 우리 재무회계. 이 분이 재무회계다. 그렇죠? 그리고 원가회계. 그렇죠?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여덟 문제, 여기에서는 서른두 문제. 이렇게 조사하죠.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 처음에 회계 순환가자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총설, 전체 흐름, 총설에 보면 여기 순환가자 있죠? 거래, 붕괴, 전반적으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나옵니다. 그렇죠? 이론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50% 이상 나옵니다. 시험이 항상. 그러니 자세한 부분이죠. 그렇죠? 20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20문제 알겠죠? 여기서 30% 이거 20% 알겠죠? 방금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거다. 그렇죠? 다음 3번. 1번은 회계선 거래 이거잖아요. 순환 과정이고. 3번. 결산 수정 사항이 아닌가? 우리의 결산대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찾아봐라 물어봤네요. 어느 것이죠? 결산대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일까요? 1번 미수임대 결산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받은 거. 기말 대손 예상하는 것도 연말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12월 말에 하는 거고. 강가상각도 연말에 하는 거고. 주식 평가도 연말에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3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품을 구입했다. 이거는 수시로 구입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샀다가 미사용액을 계산하는 건 언제 하는 거? 연말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번이다. 3번. 이거는 순환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거기에 보니까. 그렇죠? 장모금에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두 가지잖아요. 제가 A4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매년 100원씩 받을 돈. 그렇죠? 매년 100원씩 받을 돈. 이걸 5년간 받을 돈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5년 후에 받을 돈, 5년 후에 받을 돈을 매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5년 후에 받을 돈은 목돈이다. 그렇죠? 매년 받는 것은 품돈. 목돈은 여기에다가 현가 개수. 여기에 매년 받는 것은 연금 현가 개수. 그렇죠? 이걸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4번 문제가 매년 받는 겁니까? 목돈은 5년 후에 받는 겁니까? 매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매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단 받았죠. 그렇죠? 얼마 받았죠? 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원가 400만 원짜리 상품을 팔기는 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500만 원 중에서 오늘 받은 돈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2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3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매년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아! 매년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연금형가 개수. 매년 받는 것. 거기에 뭐가 나와 있죠? 매년 얼마 나와 있죠? 2.4868. 2.4868이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48만 6,8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에 팔았나? 원래 500만 원에 팔았지만 실제 얼마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하면 오늘 받았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4.486.8.0. 그렇죠? 4.486.8.0. 그렇죠? 4.486.8.0. 그런데 그런데 묻는 말이 매출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외상값만 묻고 있잖아. 외상. 매출 채권 묻고 있잖아. 그렇죠? 외상. 그렇잖아. 그렇죠? 매출 채권 묻었잖아. 안 받은 거 얼마? 이거잖아. 그렇죠? 이거요. 답 이거. 이거죠. 그렇죠? 2.486.8.0. 이건 오늘 받았잖아. 그래 우리가 총 매출액 물었다면 이건 돼. 여기 다 팔았는 건데 지금 묻고 있는 게 매출 채권 물어서 외상 매출금 안 받은 거 이거 얼마고 묻네. 그렇죠? 이거 답이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보세요. 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1번 문제는 아주 쉽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2번 문제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약간 어렵다. 할게요. 2번은. 3번은 보통. 쉽지도 않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데. 그렇죠? 보통이다. 4번 문제도 보통.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보통 문제죠? 다음 5번. 재무상태표 표시에 대한 설명. 5번. 이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론 문제에서. 이거는 여러분 자꾸 읽어보셔야 하잖아. 그렇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선 순서에 따라 표시. 아니죠. 유동과 비유동이 원칙이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는 비유동.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연. 비유동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비유동. 1년이 지나가잖아. 그렇죠? 유동선 순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유동 순서에 따라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틀리면 없네요. 그렇죠? 4번. 하나의 재무상태표에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또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방법을 혼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현금 교환이나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기한이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 이상이면 유동이 아니고 뭐다? 비유동이잖아. 그렇죠? 비유동. 5번. 문제. 이 문제는 뭐 그런 거 없다. 쉽다. 답 쉽게 볼 수 있고. 다음 6번 문제. 현금 흐름. 아유. 이건 뭐 이런 거야. 공짜 문제잖아. 그렇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 문제 보니까 단기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이다. 이거 현금이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묻는다. 여기 들어가는 거. 자산의 증가 플러스 부재 증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그렇죠? 관과상의 비용이네. 마이너스. 사채 상환했다.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상환했단 말이잖아. 그럼 뭐 받죠? 이익 받으니까 손해입니까? 이익 받죠? 이익이 어떻게? 플러스. 건물 팔았습니다.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팔았다. 6만 원 손해받네. 손실 6만 원. 마이너스.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재구 자산의 감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매입 채무 부채 감소는 플러스.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9만 원하고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마이너스 10만 원. 그렇죠? 플러스 10만 원. 똑같네. 그렇죠? 마이너스 10만 원. 플러스도 10만 원. 이게 제로네. 그럼 제로니까 답 얼마? 15만 원. 답이다. 그렇죠? 15만 원이 답이다. 어디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가 다시 보세요. 감, 가, 상, 가, 변호 비용이죠. 마이너스. 사채 상환했다.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상환했으니까. 이익 봤죠? 플러스. 이게 4만 원이네요. 6만 원 아니고.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상환했으니까. 4만 원.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4만 원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얼마냐 하면 10만 원이고. 플러스는 얼마죠? 8만 원이죠. 플러스는 8만 원이네요. 마이너스 2만 원 나온다. 그렇죠? 얼마에서 2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답은 얼마? 17만 원. 17만 원이 답이네요. 또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 번 볼까요? 광과 상환비는 마이너스. 사채 상환은 이익이니까 플러스 맞죠? 그렇죠? 건물 처분했다. 10만 원짜리 4만 원에 팔았다. 6만 원 이익 봤죠? 플러스 6만 원. 이익 봤는데? 응? 이거 왜 마이너스 6만 원이냐? 다시 보세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1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4만 원에 팔았죠? 6만 원 손해받는 맞죠? 그렇죠? 매출 채권이 증가. 자산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맞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맞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다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8만 원 하니까 2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맞네. 그렇죠? 정답 17만 원 맞습니다. 17만 원이 정답입니다. 정답 17만 원. 4번이 답이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그냥 보통 할게요. 7번 문제. 현금 및 현금 자산이다. 몇 개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통안은 현금이죠. 당자예금도 현금. 배당금 통지표도 현금. 보존금. 거래계산은 아니죠. 결산일 당시에 3개월 만기다. 맞죠? 그렇죠? 현금. 아니죠. 만 아니고. 결산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득일로부터 3개월. 바가 현금 자산이 들어간다. 그렇죠? 만 아니고. 양도성 예금정선대. 90일이면 3개월 내에 맞죠? 현금 들어가네요. 그렇죠? 선의 수표는 음이라고 그랬죠. 제외. 몇 개죠? 다섯 개네요. 가나다. 바사. 이건 쉽죠. 그렇죠? 그렇죠? 쉬운 문제입니다. 8번. 재고 자산에 대한 선을 오른 것. 1번. 재고 자산은 취득 원가와 실현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설정. 재고 자산은 순 실현 가치. 실현 가치가 아닙니다. 알겠죠? 순 실현 가치.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실현 가치라 하는 것은 판매 가격. 팔아서 내가 팔을 수 있는 가격이다. 공정 가치라 하는 것은 시가. 공정한 가치라는 것은 시가를 말하는데 여기에 앞에 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순 실현 가치라는 것은 비용을 뺀 것. 알았죠? 우리가 재고 자산에 순 실현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죠. 순 실현 가치. 실현 가치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현 가치라는 것은 판매 가격이고 순이 붙으면 비용 뺀 것을 말한다. 1번에 순 자가 빠져버렸습니다. 틀렸다. 그렇죠? 2번. 재고 자산을 순 실현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있죠? 있다. 재고 자산은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A, B, C가 있으면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걸 뭐라고 하죠? 항목별. 항목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합계하는 것은 총계. 총액. 그렇죠? 총계는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따로따로 해라. 그런데 이게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렇죠? 정말 사과라면 이게 부사, 홍옥, 인도. 비슷하면 묶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비슷한 것은 조별이라고 했잖아요. 조별.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할 수 없다. 알겠죠? 조별. 유사한 것은. 3번. 재고 자산은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법이 다르면 동일 자산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상품이 대전에 있다고 해서 선입선출법. 서울에 있다고 해서 이동평균법.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위치가 다르다. 지역별 위치가 다르다 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방법을 결정하면 안 된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 단가는 후입은 인정 안 합니다. 제외 선입이나 평균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그러죠. 후입은 제외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제고법, 매가 한원법이죠. 그렇죠? 이거는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맞다 하는 것을 알습니다. 그렇죠? 문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 부분은 기본서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앞부분에 나와서 이것을 기본서 보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 거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읽어보다보면 아하 5번은 그대로 나와있죠. 그렇죠? 문장에. 8번은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지도 않다. 그렇죠? 이건 보통. 9번 매출이익률이 얼마고 이익률은 무엇을 받았다. 우리가 이익률이다 보세요. 이거는 일단 딱 보니까 상품 계정이잖아. 먼저 우리가 거기 보면 매출이익률을 그랬죠. 보세요. 자산이익률, 자산분의 이익 몇 프로고 매출이익률, 매출에 대한 이익이 몇 프로고 매출에 대한 이익이 몇 프로고 이 말이잖아. 그렇죠? 자산이익률이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매출이익률은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상품이 나와있는 아, 상품이 이거다. 그렇죠? 기초상품, 여기에 기말상품, 여기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금에 대한 이익은 몇 프로고 이 말이죠. 그렇죠? 매출에 대한 이익입니다. 알겠죠? 그럼 주어진 그대로 읽어볼게요. 기초재고는 10만 원이다. 기말재고는 5만 원이고 매입액은 총 매입액이 50만 원이죠.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그렇죠? 매입 운임은 더하고 그렇죠? 매입 환출은 빼고 알겠죠? 그러면 50만 원에다가 2만 원 더하고 환출 빼면 얼마죠? 47만 원. 매출은 얼마죠? 매출 금액은 70만 원에다가 매출 운임은 뭐한다? 제외. 매출 운임은 제외하죠. 매출을 하면 빼야 되겠다. 그렇죠? 6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64만 원.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합계에서 빼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렇죠? 69만 원에다가 빼면 얼마죠? 12만 원 나왔네. 이거 몇 프로고 그렇죠? 그러면 64만 원에 12만 원은 몇 프로고 이 말이죠? 나눠주면 되겠네. 12 나누기 64. 이런 거 내가 계산할 때 동그라미 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서로 승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얼마 나오죠? 18주만 얼마 나오네. 그렇죠? 몇 번? 2번. 답.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렇죠? 매출 이익률이 20%다. 이거 곱하기 20% 이거. 매출 이익률이 30%다. 곱하기 30% 하면 이거 나오고. 그 말이잖아. 그렇죠? 답은 2번. 이거는 쉽죠. 그렇죠? 쉬운 문제입니다. 또 풀어봤습니다. 똑같은 문제. 숫자만 약간 다르죠. 그렇죠? 재구 자산을 풀었습니다. 지난주에 풀었죠. 그렇죠? 10번. 이동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례대로 10개 사왔고 단가 1000원짜리 만원이다. 그리고 또 20개 사왔네요. 그렇죠? 20개, 1300원, 26,000원이죠. 이걸 더하면 30개. 30개인데 이게 36,000원이다. 단가는 10,200원 되겠네요. 그렇죠? 평균 단가. 그리고 팔았습니다. 20개 팔았네. 빼야지. 빼고 나면 10개 남고 1200원짜리다. 그렇죠? 12,000원. 또 사왔네. 20개 사왔다. 1500원짜리. 이거는 3만원 더하고 사왔으니까 은하니까 30개고 이게 42,000원이다. 그렇죠? 3,1,3,3,4,12,1400원 되고 마지막에 10개 팔았다. 10개 팔았네. 그러면 20개 남고 1,400원짜리가 남았으니까 2만 8,000원. 여기 기말 재고. 묻는 게 뭐 묻죠? 기말 재고 물었네. 답이네. 그렇죠? 2만 8,000원 답이다. 그렇죠? 2만 8,000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출원가 물었다. 이 문제에서 매출원가 물었으면 팔았는 거잖아. 이거 팔았잖아. 그렇죠? 20개를 팔았다. 1,200원에 팔았다. 원가 1,200원짜리. 10개를 팔았다. 1,400원에 팔았다. 그렇죠? 20개에 1,200원이면 2만 4,000원. 10개에 1,400원이면 1만 4,000원. 더하니까 3만 8,000원. 이건 매출원가. 묻는 게 두 가지잖아. 그렇죠? 매출원가. 이 문제를 우리가 선입으로 할 수도 있고 총 평균부터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나오다 하면 이런 거야. 뭐 그냥. 반갑죠. 사실은 이런 문제 보이면. 다음 11번. 재무제표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털링. 1번.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 의사 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정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죠?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아니지. 보여준다. 그렇죠?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렇죠?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수탁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틀렸네. 2번. 재무제표의 정보는 추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그 이용자가 앞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그렇죠? 재무제공에 대한 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와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표시통화는 천 단위 또는 백만 단위로 그렇죠? 이렇게 생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2번. 답 찾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재무제표는 그 수탁 받은 경영자. 전문 경영자의 책임이 있죠. 그렇죠? 없다고 해서 틀린 말이고. 방금 나왔네. 12번 문제는 자산이익률 나왔다. 자산에 대한 총자산에 대한 이익률이다. 그럼 자산에 대한 이익률은 자산에 대한 이익이 몇 프로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거 몇 프로고 물어봅니다. 지금 다 안 나오고 그렇죠? 가, 나, 다 조건이 지금 가, 나, 다 나와있네요. 그렇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다.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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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에 대한 이익률. 자기 자본이 자본이니까 이게 몇 프로? 20% 매출에 대한 이익률 나와있네요. 그렇죠?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다. 매출에 대한 이익이 여기 몇 프로? 여기 보니까 10% 이익이 10% 그리고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뭐 분해 뭐? 그렇지. 자본 분해 부채. 그렇죠? 부채. 이거. 이거 다 아는 식들이네. 여기 300%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물어보잖아. 이런 유산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제일 만만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20% 하면 이거 하나. 숫자를 대입하세요. 숫자 대입하면 비편하죠. 그렇죠? 여기 100이다. 그럼 100분의 얼마? 20. 알겠죠? 100분의 20. 100분의 이상 하면 되죠? 그럼 20% 맞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익은 나왔네. 여기 20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이익이 20이면 여기 20이에요. 그렇죠? 여기 10%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 200. 10% 되지. 200. 그렇잖아. 그렇죠? 자본이 나왔잖아. 여기 자본이 있네. 그렇죠? 100 만들어놨잖아. 이거 얼마? 100. 이거 얼마? 300%니까. 300이지. 그렇죠? 그러면 자산은 얼마? 자산은? 자산 이거 얼마? 400. 400이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 알죠? 자산은 부채 자본 더한 거잖아. 그죠? 400이지. 400. 이거 몇 %이고 4분의 20이다. 몇 %이고 몇 %? 5% 맞죠? 밥.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풀어보면 쉽죠. 혼자 풀어보니까 어려워도. 이게 다 우리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었는데 반복하셔야 돼요. 제가 100점은 기대 안 합니다. 100점은. 그 정도 기대 안 합니다. 이것도 많죠. 그렇죠? 이것만 맞춰도 되지. 이 정도. 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한번 보고. 다음 틀리지 마세요. 오늘은 어렵다. 그렇죠? 13번. 제 몇 가 하는 법이 있는 거죠? 소매 제고법. 기말 상품 얼마고. 이것도 보니까 우리 많이 왔던 거네. 그렇죠? 책은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그렇죠? 원가와 몇 가. 그렇죠? 기초, 매입, 그리고 인상, 인하. 그렇죠? 매출. 알겠죠? 빼고 나면 이게 기말이잖아. 그렇죠? 주어진 자료가 이게 5만 5천원 맞네. 그렇죠? 이게 2, 4만 5천원이네. 이거는 34만 원. 인상 2만 원, 인하 1만 원. 그리고 매출 32만 원. 이래 있잖아. 그렇죠? 이거면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쪽은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안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을 일단 구해볼까요? 얼마죠? 기초에 매입은 더 하고 인상 더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나 빼야죠. 빼야죠. 얼마 나오죠? 그러면은? 네. 8만 원. 이 8만 원 가지고 이렇게 화는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화는. 화는. 그렇죠? 화는. 기본 이것은 이것 대 이것. 그렇죠? 비율이 같다.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같다. 비율이 같다. 그럼 여기 얼마죠? 박스가? 40만 원이잖아. 그렇죠? 여기 40만 원이죠. 이거 4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 30만 원. 40만 원과 30만 원은 몇 프로죠? 75% 이것도 75%다. 이것도 75%다. 이것도 75%다. 그렇죠? 그럼 8만 원에 75%하면 얼마? 6만 원. 6만 원. 기말은 6만 원이고 32만 원에 75%는 얼마? 24만 원. 그렇죠? 맞다. 그렇죠? 이거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이거는 기말 재고. 뭐 묻습니까? 기말 못내. 그럼 답은 6만 원. 그렇죠? 쉽죠. 그렇죠? 보통이라 할께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쉬운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그렇죠? 뭐 틀리가 없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14번 문제. 대수 문제 나왔네. 지금 문제가 보니까 매출 채권은 50만 원 있다. 그렇죠? 대수 나면 만 원 있고 외상 매출은 49만 원. 회수액이 35만 원이다. 대수 확정이 5천 원 됐다. 1년도 말에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 추정. 미래 현금 들어올 돈이 60만 원 있다. 그럼 상값이 얼마고 뭐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말에 지금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말에 지금 채권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외상 매출금 있잖아요. 매출 채권. 이 자료가 이렇게 지어졌죠. 그렇죠? 기초. 여기 기말. 여기 외상 매출. 여기 회수. 여기 나와있다. 그렇죠? 여기 나와있죠. 일단은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이 미래 돈 들어올 돈. 현금 들어올 돈. 현금 들어올이라 예상되는 것.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냐 하면. 얼마라 그랬죠? 60만원이다. 이거 차이가 대손 삼각비. 예상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손 예상. 일단은 이 자료가 보니까 기초 매출 채권이 얼마 나왔죠? 50만원 나와있네. 충당금 잠깐 대기시키고. 외상으로 팔았는 거 49만원 있네. 회수가 35만원이네. 회수가 35만원이네. 여기 나와있네. 아하. 그러면 이거 알겠네. 그렇죠? 무슨 알겠죠? 그렇죠? 여기 얼마. 금액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 나옵니까? 64만원이죠? 지금 이 문제잖아. 그렇죠? 약간 문제를 약간 응용해 놓은 거죠. 이걸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이거. 이게 바로 주어지면 되는. 이걸 안 주어지고 이걸 주어졌다. 대신에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64만원인데 60만원 돈 들어오리라 예상되니까 대손 지금 되리라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죠? 4만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4만원 예상되잖아. 지금 그렇죠? 이 돈 받아야 되는데 이 돈 받으리라 예상되니까 4만원 예상되잖아. 그런데 장부에 지금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다? 충당금이 얼마 있죠? 그게? 만원 있잖아. 그렇죠? 이 말이잖아. 결과 이거 이거. 이 문제잖아. 이 문제. 이건 알잖아. 그렇죠? 대손 예상이 얼마인데? 4만원인데 충당금이 얼마 있다? 만원 있다. 그걸 붕괴하면 어떻게 해?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 3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 이게 붕괴인데 묻는 게 지금 뭘 묻고 있죠? 이거 얼마고 묻잖아. 답 얼마? 3만원. 아 대손 돈 띄는 게 또 있구나. 그렇죠? 5천원 있네요. 그렇죠? 지금 대손 띄는 게 5천원 있다. 자 다시 보세요. 만원 있는데 대손 돈 떼 버리죠. 그렇죠? 그럼 충당금 얼마 남았죠? 5천원 남아있지. 여기 5천원 남아있다. 5천원 띄 있으니까. 5천원 남아있다. 그렇죠? 5천원 남아있으니까. 이거 얼마? 3만 5천원. 그렇지. 대손 확증이고 5천원 되었네요. 그렇죠? 그럼 3만 5천원 남아 대손 삼각비다. 그렇죠? 알겠죠? 답은 1번.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죠?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15번.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보강. 특성은 뭐래? 보강적 특성. 우리가 근본적 특성은 뭐더라? 근본적 특성.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여기 근본적 특성이고. 보강적 특성은 비교. 검정. 즉시. 이해. 4개. 그렇죠? 어느 것 맞죠? 4번. 저지성 나와있네. 틀분 아무도 없죠. 다음. 16번. 주식 나왔네. 16번. 이렇게 40문제 풀다 보면 전부문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 다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하나하나 다 건드려 보는 거지. 하나하나. 그렇죠? 전체. 이게 40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부문을 다 훑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준비하라고 그랬죠? A4. 그렇죠? 알겠죠?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벌써. 이것만 알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다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 좀 힘들더라도 그렇죠? 응용 문제니까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 그렇죠? 큰 냉폐판을 만들자 이 말이지. 다 만들어 놔자.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제가 검사할 겁니다. 16번 문제. 한국 회사가 대한회사에 주식을 샀습니다. 10주를 샀다. 주식 10주를 샀는데 주당 얼마 주고 샀죠? 만원에 샀다. 그런데 뭘 했다? 기타포괄손유를 했다. 이것은 기타포괄손유를 했다. 이거 탁하면 기타포괄 나왔다. 뭐해야 된다? 그렇지. 이 말 기억하고 있잖아. 상계해야 된다. 상계하는구나. 다음 보세요. 공정가치가 1년도 말에 주당 만원에 샀다가 그 해 말에 와서 말에 시가가 얼마 됐느냐? 15,000원 됐답니다. 올랐네. 올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12,000원 됐답니다. 1년 또 지났다 그죠? 12,000원 좀 내렸네. 이번에는 좀 내렸다. 그런데 이걸 그 다음에 5월달에 그 다음에겠죠? 그죠? 3년도 그게 이제 2년도 말인 게 연도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알겠죠? 다음 5월달입니다. 이 중에 몇 주를 팔았다? 4주를 팔았다?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연도를 할게요. 상대로 하죠. 그대로 이대로 합니다. 틀린 거 아닌 거 보고 알겠죠? 알았죠? 2년도 말에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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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보세요. 이 중에서 2년도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2년도 그죠? 2년도 중간에 5월달에 팔았잖아. 그죠? 4주를 팔았습니다. 4주를 팔았다.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합니다. 4주를 얼마에 팔았죠? 2만원에 팔았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겠죠? 처분 손이 나오겠지? 그죠? 처분 손이 나오고. 10주가 있으니까 몇 주 남아있죠? 6주 남아있잖아. 이거는 평가했죠? 얼마에? 그렇지. 이거는 12,000원 됐다. 그죠? 뭔 말이 알겠죠? 그죠? 이거는 팔았는 거고 이거는 연말에 시가가 요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팔았고 이거는 시가가 요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4주를 팔았다. 일단은 자 먼저 우리가 처분 손님부터 계산해 봅시다. 처분 손님. 이거는 잠깐 보려고 잠깐 놔두고. 이 위에서부터 먼저 할게요. 상세해야 된다. 그죠? 만원짜리가 15,000원 됐습니다. 그럼 만원짜리가 15,000원 됐으니까 플러스 5,000원이죠. 15,000원짜리를 2만원 했으니까 이건 또 플러스 얼마? 5,000원이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상세하면 플러스 얼마? 만원. 만원이잖아. 그죠? 그럼 내주니까 만원 이익 받습니다. 내주면 얼마? 4만원 이익 받네. 처분이익은 4만원 나왔다. 그죠? 이거는 알았다. 하나 나왔고.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다 보세요. 마찬가지 만원짜리가 15,000원 됐다. 5,000원 올랐잖아. 15,000원짜리가 12,000원 됐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얼마? 3,000원.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거 상세하면 얼마? 이거 상세하면 얼마? 플러스 2,000원이지. 그죠? 플러스 2,000원. 한 주에 2,000원 이익 받다. 몇 주? 6주. 얼마? 12,000원. 결과는 얼마? 52,000원.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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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이익 받았으니까 4만원 이익 받았고. 그렇죠? 4만원 이익 받았고 이건 알았고. 그 다음 이거는 시가 바뀌었잖아. 그렇죠? 시가 바뀌었으니까. 올려볼까요? 6주. 6주가 얼마 됐다고 그랬죠? 12,000원 됐다고 그랬지? 그러면 만원짜리가 15,000원 됐으니까 플러스 5,000원에다가 이게 또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3,000원이잖아. 상세하면 얼마? 플러스 2,000원 이익 받네. 6주니까 12,000원. 더하니까 52,000원. 쉽죠? 오버입니다. 이거는 문제의 다음에 총포괄이익이 아니고 단기순이익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4만원의 가격이에요? 그렇지. 단기순이익 하는 것은 기타포괄순이익. 이거는 그렇게 안 내죠. 왜 그러나 하면 이게 뭘 해놨죠? 기타포괄순이익이잖아. 그렇죠? 기타포괄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은 안 되지. 단기순이익은 없는 거지. 결국은. 물론 단기순이익은 이걸 묻습니다. 알겠죠? 처분이익이니까. 그래 안 묻습니다. 그렇게는 안 묻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지금 뭘 해놨죠? 기타포괄이익이잖아. 그렇죠? 답은 52,000원. 쉽죠? 틀렸구나. 틀렸구나. 누구만 누구맘대로. 자. 17번 보통. 보수주의 회계처리 방법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보수주의 아닌 것. 그랬잖아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익을 적게 한다. 이익을 적게 한다는 것은 자산을 적게 해야 되죠. 부채는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수익은 적게 해야 되죠. 비용은 많이 해야 되죠. 이게 보수주의다. 그런데 보니까 그건 지금 성급선수, 미수민족이 없으니까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죠? 자. 1번. 손실이 생겼네. 손실. 유형의 처분. 손실. 손상 자산이 생깁니다. 비용이 생겼으니까. 맞네요. 그렇죠? 2번.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 대신에 평균법을 한다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 이익의 크기. 그렇죠? 선, 이, 총, 후잖아. 그렇죠? 이것 대신에 이것을 한다면 자산이 적어져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자산이 적어지니까. 맞네. 이것보다 이익이 적어지거나 자산이 적어지잖아요. 맞고. 3번. 저가법이니까 자산이 작어지는 거잖아요. 맞고. 강과 상각에서 정율법 대신에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는 말이 없다. 초기입니다. 초기. 알겠죠? 자, 보세요. 강과 상각에서 정액법은 일정하죠. 일정하지만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많이 들죠. 그렇죠? 이게 체감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정연. 이중체감법. 그렇죠? 이정연. 정율법. 연수합계 법. 체감은 이쪽이 크다. 강과 상각비가 이것보다 이게 크잖아요. 강과 상각비가 정율법이 크다. 이 말이에요. 큰 것. 비용이 커야 되니까. 무세신은 뭐라고 하죠? 반대가 되어 있네요.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보다 비용이 적잖아요. 이것보다. 그렇죠? 아니네. 틀렸네. 이 방법이 보수주의입니다. 알겠죠? 비용이 커야 되니까. 강과 상각비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커야 된다. 그렇죠? 이익이 작아지지. 4번은 반대되어 있네요. 틀렸다. 하루 판매에서는 할부금 회수하는 시점 맞죠? 초기에는 이유를 인식 안 하니까. 그렇죠? 판매 시점보다는 이것이 보수주의다. 4번이 틀렸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주의가 나오면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보수주의가 아닌 것 찾을 때는 먼저 이것을 찾아봐야겠죠. 이런 것.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왔다. 이것은 발생 기준이니까. 이것은 나와도 틀렸다. 그렇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7번은 보통. 그런 건 아니고. 18번.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취득했다. 증액법으로 상가하고 있답니다. 회수간액이 6만원 됐다. 8만원 됐다. 이거 손상처수 문제네요. 딱 문제 보니까 이거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18번 문제. 기계를 하나 샀는데. 27년 초에 샀다. 지득했다. 얼마에 샀죠? 10만원에 샀다. 샀다가 산 거 하는데. 그죠? 2년도 말에. 이게 회수간액이 6만원 됐다. 됐다가 그 다음에 말에. 다시 이게 가격이 올라갔네요. 그죠? 8만원 됐다. 아. 회복됐다. 문제 보니까 또. 그죠? 암에 많죠. 그죠? 우리가 많이 풀어왔던 겁니다. 손상처수 문제다. 그죠? 10만원짜리 6만원 됐네. 내렸네. 얼마 내렸노. 손해받네. 손해받네. 얼마고. 올라갔네. 이익받네.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단순 이렇게 됐다고 보면 안 되잖아. 그죠? 단순해 보면 다 보면 4만원 손실, 2만원 이익이 되는데 이건 뭘 해줘야 되죠? 감가상가. 그죠? 2년 지났네. 그죠? 2년. 2년간 감가상가 해야 되겠다. 1년에 10년이니까 1년에 얼마? 만원이죠. 2만원 빼고 나니까 8만원이다. 그죠? 그럼 8만원짜리가 얼마 됐지? 6만원 됐네. 장 있습니까? 어. 만원 있네. 어. 만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은 거 계속 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10만원에다가 만원 빼고. 그죠? 10만원 얼마? 9천원씩이죠. 9천원 얼마? 2년 얼마죠? 1만 8천원이죠. 장부 얼마? 8만원. 8만 2천원. 이게 열이 됐다. 얼마 내렸죠? 1만 8천원. 이게 뭐라? 손상차손.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건 한 번 나왔는데. 6만원짜리 8만원 됐다고 그러죠?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죠. 그죠? 1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감각상 해야 됩니다. 1년분. 1년치 감각상 해야 됩니다. 말해보세요. 6만원인데 잔존같이 많이 있잖아. 빼고. 그죠? 빼고. 지금 6만원에서 5만원 남았잖아요. 원래 10년인데 2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 남았죠? 8년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만원 빼고 나누기 얼마? 8. 알았죠? 왜냐하면 잔존같이 6만원 내에서 만원 있으니까 그죠? 만원 빼고 8년이니까 나눠준다. 그죠?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죠? 6,250원. 이때 이제 우리 장부상 남아있는 금액은 5만 3,750원이다. 그죠? 요금액이 오래됐네. 올랐네. 얼마 올랐다. 만 2만 6,250원 올랐네. 그죠? 그런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왜? 요금액은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럼 이게 장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지. 원래 이게 얼마짜리? 10만원짜리잖아. 10만원짜리가 원래 장부가 10만원짜리인데 3년이 지났지. 그죠? 3년 후에 여기 얼마 되어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은 이 금액에서 3년이 지났다.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1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9,000원씩 했으니까 3년이면 얼마? 2만 7,000원이지. 2만 7,000원 빼고 나면 요거 얼마? 7만 3,000원 남았잖아. 7만 3,000원이 장부금액이네. 요거 장부금액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요거 빼기 요게 답이다. 요게 한도니까 빼면 얼마? 7만 4,000원 빼니까 얼마? 1만 9,250원. 답. 1만 9,250원이 답이 된다. 그죠? 몇 번이죠? 4번 되겠네. 그죠? 4번. 요거 좀 어렵다. 그죠? 요기까지 나왔으면 요거는 뭐 쉬운데요. 요거 좀 어렵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우지 마세요.